순천시청 양궁부 이은경 선수가 2016년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순천시는 직장실업팀 양궁부 이은경 선수가 최근 강원도 동해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16년 양궁 국가대표 제3차 선발전에서 7위에 입상하는 성적을 거둬 국가대표에 발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선수는 올 한 해 동안 양궁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됐으며 다음 달 함께 선발된 7명의 선수들과 함께 리우올림픽 본선 출전권을 두고 두 차례의 최종 선발전을 치르게 됩니다.